사기꾼? 무심 안하나? 생각하다가 걸리면 한방에 헛건다 걸린대지 어? 저XX! 아는 얼굴이야? 그 사기꾼만 골라서 사기치는 그 XXXX야! 히데 사기꾼 장두칠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두칠이 살아있습니다 잡자 검사님께서 나라? 변하는 게 같으니까 어떻게 판을 키울 거야? 판 다시 짜야죠 팀플레이너 장두칠 위치 따려면 곽승건 숨 쉬는 것까지 감시해야 돼 이는 못됐어 춘자가 시간 좀 끌어줘 걸려들었어! 조건이 좋군요 잠깐 딱 속기 좋게 만들어놨네요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? 됐어 와 완전히 계획적이었단 얘기네 무슨 소리야? 내가 장두칠만 죽이고 끝낼 줄 알았어? 이 XX 싹 틀어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보라고 제대로 한 번 버려보죠? 콜? 콜? 한글자막 by 한효정